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육효로 되어 있습니다. 육효로 되어 있는데 이 빗개는 이 주역은 아래에서 위로 자라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항상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자라 올라가서 상에 가서 또 내려왔다 이렇게 쭉 내려왔다 다시 또 아래에서 올라가는 이런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해 이렇게 자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자라 올랐다가 이렇게 이렇게 파다닌 거죠 그 주역은 끊임없는 변화 현상을 갖다가 상황상막히 위한 건데 이 지금 빗개는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라 올라가는 음이 하나 둘 세 개에서 다시 자라 올라가는 거죠. 네 개 다섯 개 자라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정점이 올라가면은 지뢰 복개를 해 가지고 이제 복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 지뢰 복개인데 복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양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11월달이죠. 11월달이니까 동기인데 이때 동기인데 동기 딸인데 이 동기 딸은 일양이 시생하니까 이 일양이 시생하니까 이 일양이 시생한 동기 딸을 정골 딸 다 볼 때 옛날에 있었어요. 그 오늘날은 뭐냐면 동기 딸이 뭐냐면 빨간 팥죽하고 새알을 모으는 것이 뭐냐면 이랑 시생이를 갖다가 첨상이 고때를 갖다가 기념하는 거죠. 그날을. 그 날은 양이 첨생이. 이게 양이 또 쭉 따라 올라가는 거죠. 태깨가 보면 태깨는 양이 여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계속 더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거. 그리고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음이 음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양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갖다가 빗기 시작한 거죠. 모양은 지금 현재 지, 천지, 비깨인데 천지, 비깨에서 이 음들이 계속 자라 올라가는 현상이 이 속에 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두고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 그걸 보면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육은 발 띄우고 모여라. 모여는 띠풀일 때, 지난번 똑같아요. 띠풀 뿌리를 뽑는 것 같아요. 그러면 띠풀은 지난번에 봤을 때, 띠풀은 전부 다 뿌리가 연결돼 있거든요. 띠풀은 그냥 우리나라 산하에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 보면, 저는 촌놈이라 그랬지만 어렸을 때 보면 심심하면 띠풀이 삐끼를 뽑아, 봄다 삐가지고 이렇게 단물을 빨아먹겠다 했는데, 굉장히 시골에 흔하게 보이는 아주 그 풀이 되게. 아주 풀이인데. 그런데 이놈은 무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보죠. 같이 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띠풀 뿌리를 뽑아 냅니다. 그래서 이 띠우고 그 휘로, 휘는 무리 휘 있다죠. 무리 휘. 그 무리로서 정인이 기라이 형하리라.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초구라는 효가, 초구라는 효가 음용음에서 양자리 음이 있는 거죠. 양자리 음이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소인이고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한데, 이 초구가 응하는 게 사의 사. 이 구사하고 응하는데, 구사가 응하면서 초구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지금 세상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려고 힘든 세상인데, 너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는 데 동참을 해야 된다고 응하는 구사효의 자극을 받아서 마음이 바뀌어진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는 마음을 바로잡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좀 하라. 그렇게 했더니 좋습니다 하면서 호응을 하는데 어떻게 호응하냐면, 자기 무리들과 한꺼번에 호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 살은 거의 그렇지만, 거의 유유상조 한다는 겁니다. 유유상조. 어느 한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되게 크는 사람이 있고, 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조의 그 사람인데, 그 무리로서 한꺼번에 뽑는데, 그 무리가 6263이라 할 수도 있고, 6263도 무리가 될 수 있고, 6263도 무리가 될 수 있고, 또는 초구효처럼 이렇게 밑바닥의 민인데, 백성들 가운데서 비록 소인배지만도 이 탄다운 뜻을 바라들어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그 무리에 들러서 바르게 하겠다. 즉, 이걸 바르게 하겠다는 구사의 응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구사의, 양료의 구사의 뜻에 맞춰서 바르게 살겠다고 했으니 기라고 형성하다는 거야. 이 비께 혼란한 세상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극을 준 거니까, 그 자극을 맞춰서 발휘한 거야. 그 첫 줄로 말할게요. 태와 비께는 개 띄우고, 치모 띄우고, 위상자라. 모두가 이 띠풀을 취해서 상을 삼은 것이라. 띠풀은 이 밑바닥에 있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시효과학만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풀입니다. 그래서 이 띄우고, 군양 띄우고, 군음 띄우고, 동띄우고, 제하하여. 그래서 문양과 문인들이 함께 아래에 있어서 유 띄우고, 견연지 띄우고 상이라. 끌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상이 있다는데, 무리져서. 무리져서 끌어당기는 상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태지 띄우고, 시즉 띄우고, 이 띄우고, 동정 띄우고, 위기라고. 태의 때는 함께 나가서 길로 삼고. 비의 때는 비지 띄우고, 시즉 띄우고, 이 띄우고, 동정 띄우고, 위기라. 비의 때는 함께 바르게 해서 형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바르게 한다는 것은 비는 소인들인데, 자기 이익이 차인 사람인데, 구사에 응해가지고, 양요의 발음에 응해가지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스스로가 마음을 바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함께 바르게 바꾼 거죠. 함께 마음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끝이 소인의 마음을 좀 벗어나서 이 세상을 좀 더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 바르게 변경이에요. 그럼 상을 볼게요, 상활. 상활, 바로 상활을 보면, 상활. 발모 띄우고, 정일은, 자, 띄프를 뽑았는데, 바르게 해서 길하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 띄우고, 제군이라. 그 뜻이, 그 뜻이, 이 초구의 뜻이, 뜻이 뭐냐면, 제군. 군에 있어. 다시 말하면 상요의 가운데 있는 것이 구가 군인데, 구사는 재상이니까, 바로 임금을 대신해서 사람을 뽑아보고, 또 관리하는 입장인데, 구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이야기를 대신한 거거든요. 구사가 자기 은간의 초구한테 바르게 해서 이 비색한 세상을 갖다가 구재면서 더불어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들으니까, 그 사람의 이해를 듣고 난 다음에, 초구의 효도, 그 마음속의 뜻이, 그 순수한 뜻이, 자기 뜻이, 순수한 뜻이, 아, 군의 말을 잘 듣고 보좌하겠다는 게 있는 거야. 군에 있다는 것은 임금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뜻이 있겠다는 거야. 그 마음이 있겠다는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개인주의의 비색한 시대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초구는 약간의 순수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아직 백성이니까, 정신화 안 나갔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재미있는데, 전에서 참 재미있는 건데, 효는 이육띄우고, 자수띄우고, 어하로. 이효는 육효로서, 음으로서, 음이죠. 음으로서, 육은 음이니까, 음으로서, 음으로서, 스스로 아래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야. 지키는 숫자는 뭐냐면, 육인데도 초구니까, 아래에서 아직도 자기 속에 뭔가 절기가 남아있어. 그 절기를 지키는 거야. 초구로서 백성들 속에 소인이지만도 자기 마음속에는 뭔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작은 절기에 있었던 거야. 그걸 갖다가 뭐냐면, 명 띄우고, 군자 띄우고, 처하지 띄우고 돌아. 그리고 비록 초구의 음에 있지만도 마치 은둔한 군자처럼, 군자가 아래에 있는 도를 밝혀서 이렇게 초, 육에서는 백성들 속에는 실제 군자의 덕을 가진 사람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초구의 소인들 속에는 군자의 덕을 갖고 숨어있는 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을 어떻게 발굴한 거예요. 발굴하니까 그 이유가 좀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아래에 있지만도 임금이 천안을 바르게 했다는 거기에 뜻을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정의천 선생의 입장에서는 군자가 아래에 차는 도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은 부 띄우고 추명하고, 이 상전에서는 다시 밝음을 미뤄서 이 초구가 갖고 있는 밝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미뤄서 이 상 띄우고 군자지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초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그 상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형성한 것입니다. 군자들이 비꽤의 시대는 저 민중 속에 숨어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발굴해서 바로 이 비의 시대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삼아있을 수 있다, 바탕을. 그걸 밝혔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할게요. 군자 띄우고 고수 띄우고 기절 띄우고 이 띄우고 처하잖아요. 군자가 그 절개를 굳게 지켜가지고 그래서 아래에 처해 있다는 것은 비 띄우고 낙어 띄우고 부진 띄우고 독선 냐죠. 오직 나아가지 않고 홀로 선을 즐기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에 숨어 있는 게 이 띄우고 기도 띄우고 방비하여 지금 그 도가 바야흐로 비색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군자의 도가 비색해서 바야흐로 막혀있어. 바야흐로 막혀가지고 불가진이야 나갈 수 없어. 그래서 고 띄우고 안지이라. 그러므로 이 소육표에서 민중 속에서 민중 속에 편안히 지금 숨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재미있잖아요. 정의천 참 잘 본 것 같아요. 재미있게 본 거야. 군자의 끝을 심한다고 민중 속에 숨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고 띄우고 미상 띄우고 부재 띄우고 차라라. 그러므로 마음이 진실로 신고 마음이 진실로 천하에 있지 않은 데가 없었어. 천하에 걱정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평면 속에 민중 속에 숨어있지만 천하를 근심하지 않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육이네요. 육이. 육이는 포승이니 소이는 기라고 대이는 비니 행이라. 자 포승. 안을 포. 밧들 포인데. 밧들어 이응은이 그 말이거든요. 안에서 포행해서 이읽고 있으니 무엇을? 구호죠. 이 응이. 응이 구호니까. 이 구호니까 이 구호는 구호를 구호를 뜻을 갖다가 내 가슴에 안고서 계속 이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세간 시대에 이 구인은 중과 정을 얻었거든요. 이의 자리, 음의 자리에서 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자리, 이 가운데에서 중렬을 얻은 자리야.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가치 균인이 확실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그런데 이 확실한 자리에서 구호의 왕이 자꾸 바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응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귀에 속속 도는 거죠. 이 자체가 바른 자리니까. 왕이 이 비세간 시대를 풀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식 국가를 운영해야 될 것이냐. 운영체제를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육인은 그 중정한 자기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속속 들어가서 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승 아니에요. 포승. 그걸 받아들여서 뜻을 받드는 거죠. 그게 포승하는 거예요. 구호의 뜻을 갖다가. 비록 비세계 개인주의 시대이지만, 노자리인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시대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아는 거죠. 소인은 그래. 소인은 곧바로 나가면 이 시대의 길에 벗을 자리도 얻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부하 권력을 유지하니까 길에. 그런데 대인은 비인이야. 대인은. 대인은 이때 뭐냐면 비니까 이 비. 이때는 대인들은 뭐냐면 스스로 막혀서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단 벼스라는 사람 중에 그 뜻을 받아가 정치를 잘 끌어내기 위해서 신보라는 사람이 있지만 큰 뜻을 갖고 있는 대인들은 이 대인들은 나가지 말아요. 비에. 딱 막혀서. 그러면 그 뜻이 지금 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뜻을 펴지 못하지만 차후로 비의 시대가 가기 시작하면 그때 언젠가는 형통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아직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인들은 이 비생한 시대에 비생한 시대에 구의 같은 말단 공무원들이 나오지만 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여기서 정치판에 나가면 자기 뜻을 못 펴기 때문에 그냥 비생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뜻을 펼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인은 빈행이라. 스스로가 막혀 있는 상태가 되기고 있으니 언젠가는 형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거는 줄 한번 볼게요. 전을 볼게요. 구의는 이 띄우고 질적 띄우고 그 바탕이 음유한 자리야. 음하고 유한 자리야. 기 띄우고 거적 띄우고 충격이라. 그런데 그 하는 것은 중과하고 정이야. 이 음유 소인이 이 띄우고 음유 띄우고 소인 띄우고 이어나면 음하고 부드러운 소인으로서 그래서 말한다면 즉방 띄우고 비어 띄우고 하여 지금 막 아래에서 막혀가지고 이 아래에서 비는 막힌다는 아래 비의 아래에서 막혀서 그래서 지소 띄우고 포축서라. 그 뜻을 마음속에 계속 삭고 있는 자야. 이 혼란한 비의 시대. 이 비의 시대가 빨리 어떻게 갔었으면 하는 그런 뜻을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자야. 왜냐면 중정하기 때문에. 늘 바로 포축하고 포축. 그 뜻을 막 세상을 갖다가 이래서 안 된다고 뜻을 바꿔서 포축하는 자야. 그래서 재 띄우고 승순 띄우고 호상하고 이 띄우고 구제 띄우고 기비로 위 띄우고 신지 이에 있어. 이슬 제자 여기까지 봐라. 자 그럼 첫째 윗사람의 뜻을 이어서 따르고 그래서 그 막힌 것을 지금 세상이 막혀서 막힌 것을 바로 구제하고 구호의 뜻을 따라서 막힌 것을 구제하고 구제하는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몸의 이익을 삼는 데 있어. 몸의 이익을 삼는 데 있어. 이 구인은. 그래서 소인지의 기람. 이것이 바로 소인의 기람이야. 소인은 실제 구호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그 실천을 통해서 백청의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 기람하는 거야. 그런데 대인 띄우고 당부면 대인이 이 비해 시절을 당하면 적 띄우고 이도 띄우고 자차여 도로서 스스로 처해가지고 자기 알고 있는 수양한 도로서 해가지고 기궁 띄우고 왕기 띄우고 굴다여 승순 띄우고 어상 이리여 어찌 긍자 즐기가 있냐. 좋아하겠냐. 긍자는 좋아할 긍 절기 긍자여 좋아할 긍 절기 긍자여 그러면 어찌 이런 비색한 시에 자기를 굽히고 또 도를 굽혀서 자기 생각하는 논리 사상을 굽혀가지고 오직 윗사람을 이어서 따르는 것만을 즐기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유 띄우고 자수 띄우고 기부 띄우고 아니라 오직 스스로 그 막힌 세상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데 자, 본인이 오직 현재 이 비해 시대 개인 지위가 발달해가지고 각자 자기 욕망이 강한 이런 시대에 자기가 갖고 있는 비해 비해 그 상황을 스스로 지키니까 박해 있는 상황을 지킬 뿐이니 신지 비해는, 핵심 요구에요 신지 몸은 비록 폐 뜻을 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기 띄우고 도지 띄우고 행위라 그러나 바로 그 도는 형통해져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대개 군자나 대인들은 대인도 군자들은 이 난세가 난세가 바로 수도처에요 수도처 이게 난세가 수도처에요 수도처 난세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공 눈을 넓고 난세를 통해서 세상을 갖다가 타개할 그런 해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세 쉽게 나가서 하지 말고 벽도 속으로 수렴하고 수렴하고 수렴해서 자기 논리를 키우면은 진짜 크게 형통하게 옳다는 거에요 그거 재미있잖아 아주 몸은 비록 막혀있는 상태나 그러나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도는 형통하게 열린다는 거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인들이나 역전을 지켜야 되죠 바로 그 말 한 거에요 자, 상활 대인 띄우고 비행은 대인이 바로 막혀있지만 형통하다는 것은 분란 띄우고 군야라 자, 무리에 이에 피동을 해 무리에 어지럽을 당하지 않아 피동을 해야 됩니다 피동으로 이 난자는 무리군자는 뭐냐면 소인들이죠 이 난세 소인들이 소인의 무리에 의해서 어지럽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자기 뜻을 딱 짓고 군자는 소인들이 날 뜨는 이 시대에 그 소인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지럽을 정신에 마음이 어지럽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거 다 할게요 대인 띄우고 어 띄우고 비지시해 대인은 비의 띄에 수기 띄우고 정절하여 그 정절을 바른 절개를 지켰어 불 띄우고 잡난어 띄우고 소인지 띄우고 군요하니 그래서 소인의 무리에 의해서 섞이고 어지럽을 당하지 않으니 신수 띄우고 비 도지 띄우고 형이라 몽은 비록 딱 막혀있어 답답하지만 그 내면의 도는 형통하게 된다는 거에요 난세를 통해서 참 재미있잖아요 고알 한번 다 할게요 재밌네요 고알 고알 띄우고 비형이라 그러므로 몸은 막혀 형통하다 그런다 이 불 띄우고 이 도 이 띄우고 신형은 도로서 실천하지 못하지만 몸이 형통한다는 것은 내 띄우고 도지 띄우고 이것은 바로 도가 막히기 때문에 때가 지나면 내 몸이 형통한 기어를 얻을 수 있다 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에요 재미있잖아요 아주 도를 터득해서 아주 형통한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에요 세 번째 삼은 포수로다 부끄러움을 품게 이 삼은 이 삼이라는 효인데 삼은 부끄러움을 품고 있다 이랬는데 자 부끄러운 숫자거든요 한을 포자 이거는 뭐냐면 이 삼은 이 소인 세상에 그 학교에 제일 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개인주의가 발달한 소인주의에서 이 이치를 다 알고 있어 초 2 3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상요들이 자기 속에 갖고 있는 것들 빗개니까 또 상육도 아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도 이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얻고 싶은 이익을 놓치고 싶으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개인주의에 갖고 있는 개인의 쾌락 개인이 갖고 온 열망 그걸 놓치고 싶으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비의 상태에서 위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뭐냐면 아주 최절한 부끄러움을 안고 있는 거야 이때는 과감하게 자기를 버리고 전체를 봐야 되는데 자기 현지에 갖고 있는 쾌락이 빠져서 그걸 놓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 포스로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3 설명 한번 볼게요 3이 띄우고 음유로 부중 띄우고 부정이 띄우고 거비하고 3은 음과 유로서 부중 부정하여서 비에 그하고 우 띄우고 절근 띄우고 상하니 또한 상에서 매우 가까우니 비능 띄우고 수도 띄우고 알약이라 도를 지키고 명을 편하니 여긴 제가 아니야 그럼 그 상황들을 아니까 아니고 상황들을 아니까 그걸 잘 활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궁 띄우고 사람이라 그래서 무언가 궁해지면 요 께 때문에 자꾸 넘치게 돼 생각이 넘칠 남자입니다 남이 넘치한 자 그래서 극 띄우고 소인지 띄우고 정상자 이거는 소인의 정황이 소인의 모습이 정상이고 소인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한 자야 아주 소인 중에 소인이란 거죠 규혈을 봐서 자기 자신의 향났고 쾌람 죽인 사람이야 그 말한 거예요 본의 한 번 볼게요 본의가 재미있어서 이음 띄우고 거양이 띄우고 불 띄우고 중요하니 음으로서 양자리에 거해가지고 중하고 정하지 못하니 소인 띄우고 지어 띄우고 상선이 띄우고 미능여라 소인인데도 선을 해치고자 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선을 해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도 미능하지 못하는 자야 고이 띄우고 포수지 띄우고 상이라 그러므로 그걸 알기 때문에 북구를 품고 있어 아직도 뜻들 안 되고 자기 욕망 강하니까 북구를 품고 있어 그래서 연 띄우고 이기 띄우고 미니봐라 그러나 아직도 그 자기 욕망을 표현하지 못해서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야 고우 띄우고 흉구지 띄우고 그러므로 아직도 흉과 허물은 없다고 경계한 거야 이 상태는 속으로 품고 있다는 거야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상월 포수는 위 띄우고 부당이라 북구를 끊고 있다는 것은 그 자리가 부당하기 때문이야 그 의미의 양자리에 앉아 가지고 아직도 쾌연하게 젖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사 구사는 유명이며 무고하여 주 띄우고 리지라 명이 있으면 허물이 없어서 주자는 무리 주자입니다 무리들이 리자는 걸릴려 누릴 리자니까 복을 눌려 복에 걸려있다 복을 누리겠다는 거죠 무리들이 전부 다 복을 누리겠다는 거야 왜 구사는 아래에 있는 사묘를 관리하면서 위에 있는 구호를 보좌에서 그 위치인데 중요한 자리인데 이 사람이 유명 유명이죠 유명 유명이라는 이 자체를 두 가지가 했어야 했는데 유명 첫째는 구호의 명이고 두 번째는 천명이죠 구호의 명이란 것은 바로 구호가 천하를 비세관시들을 잘 이끌어 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호의 상태고 천명은 뭐냐면 구호의 구사는 이 전체가 이제 바뀌어질 때 그러니까 구호하면 육삼효에 와서 구호사로 오르면 정점을 지나서 바뀌어질 때니까 이 바뀌어진다는 이때 이때는 이게 천리의 이치니까 이 천명의 천명 이 천명의 이치를 안다는 것이 바로 바뀌어진 이치 그러니까 이 천명의 이치를 알고 행하면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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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요 천명의 이치가 있어 그걸 알고 따른다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그 365쪽에 365쪽에 제일 끝에 보면 명은 위 천명이라고 나오죠 365쪽에 제일 끝에 보면 바로 명은 위 천명이라고 나오죠 천명 이 명은 천명이라고 본 거죠 주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궤에서 구사하는 터닝포인트 변화에 갔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천명이란 거에요 그걸 아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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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띠우고 무구는 지행이라 바로 천명이 있어서 해가지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그 뜻을 행하는 것이야 그 천명의 뜻 또는 구호의 군명인데 이 천명이나 천명이나 또 구호의 군명을 갖다가 알고 그 뜻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구사는 죄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전도 보면 유띠우고 군명이면 즉득 띠우고 무구니 군명이 있으면 허물이 없게 되니 내 띠우고 가위 띠우고 제 비라 이것은 바로 이 비궤의 기운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궤의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거에요 자리가 비가 갖고 있는 세액 전체 터닝포인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기제에 띠우고 어떻게든 그 뜻을 행할을 얻었다 하니 행해진 수 있다는 거지 자 구호 유명한 기제인데 구호는 구호는 되게 군항의 자리죠 군항의 군항의 자리인데 구호는 휴비라 휴비 쉴휴자 막힐 비자죠 막힌 것을 이제 그치게 할 수 있는 거 쉬게 할 수 있는 거 쉬게 자기가 왕의 자리인데 이 왕의 자리로서 이 전체가 비가 갖고 있는 세계를 구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구육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체의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에요 쉬게 안 되면 완전히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대인에게 이건 대인이야 대인 대인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대인의 마음은 이 모든 아래의 모든 소인이 갖고 있는 육들의 의묘들을 전부 다 끌어안고 전체를 끌어안어 가지고 끌어안어 가지고 대인으로서 다 포용해 줘야만이 기란 거야 소인들의 마음이 다 끌어진 거죠 알아요 그래서 기만 기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빅계가 아직도 소인들이 자기 욕망이 차이는 시대에 가서 그걸 다 끌어안고 그러더라도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누누히 자기 마음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기망 기망이에요 너무나 강력 빅계에서 너무나 강력한 개인적으로 발달되고 있거든 자기 욕망이 차이는 시대가 그걸 전체 끌어안어 가지고 하나로 통일시켜서 잘 나가자는 거니까 그걸 호응을 어느 정도 바꿔 했지만 그 끝에서 빅을 쉬게 한다는 것은 개인주의의 마음을 바꾼 거죠 이렇게 자기 욕망에 차이는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가지고 전체 더불어 사는 길이 변할 때니까 그런 마음을 바꿔 가지고 빅을 쉬게 했는데 그런 대인이 포용 때문에 기란 건데 그때는 그때는 곧바로 끝났다 하지 말고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기만 기만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준비하더라도 변화해 왔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변화가 왔을 때 그게 혹시나 망하지 않을까 혹시나 망할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개우 포상이라 이 넝쿨포인데 뽕나무 상자인데 뽕나무 넝쿨들이 무덤이 잘 오시네요 뽕나무 넝쿨들도 뽕나무가 어떤 게 있냐면 시골에 가면 소를 미에서 소 코 뚫어 해 가지고 묶어는 끈 있죠 그게 뽕나무 뿔이 껍질인다 뽕 굉장히 질깁니다 굉장히 질깁니다 그러니까 포상 뽕나무 뿔이 뽕나무 넝쿨을 이렇게 해 가지고 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질기고 강하고 어지간해서는 이게 풀리지도 않고 뽕하지 않아요 강하게 강하게 묶어야 됩니다 강하게 아주 강하게 어떤 소 코 뚫어를 불어 그걸 끊어먹을 정도 그러니까 엄청 강하게 강력하게 이 비께를 시기하면서도 이 기망 기망하는 그 근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강하게 잡고 있어야만이 이 이 비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망 기망 개우 포상은 시간을 두고 계속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전에서 전에서 그 아래에서 두 번째 퀴즈를 보면 개사왈 개사왈 그 개사왈이 뭐냐면 개사하오장입니다 개사 하 오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기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위자는 안기 띄우고 위자요 위태롭다고 늘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고 망자 없어질지 모르다가 고민하는 사람은 보기 띄우고 존재라 그 자리를 늘 보존 그 존재를 늘 보존할 수 있는 거 보존 깨어있다는 의식 깨어있는 상태야 난자는 어지럽다고 고민하는 사람은 육에 띄우고 치자라 그걸 늘 다스릴 수 있는 의식 깨어있는 사람이야 시골 이 때문에 군자 띄우고 아내 띄우고 불망 띄우고 위하고 군자는 편안하게 써 이럴 때는 늘 좋아할 때는 항상 위태로운이 있지 않아야 돼 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리고 존이 띄우고 불망 띄우고 망이라 그리고 보존되어 있을 때는 혹시나 없애지 않을까 하고 늘 잊지 말아야 없앨지 하는 그 마음 잊지 말아야 돼 깨어있는 거죠 그리고 치이 띄우고 불망란이다 잘 다스렸을 때는 의지를 잊지 말아야 돼 이게 바로 근본적인 자기소의야 그래서 시위로 이 때문에 신안이 띄우고 국가 띄우고 가보라 몸도 편안해지고 국가도 가히 보존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깨어있는 삶이죠 그럼 상활 대인지 띄우고 길은 위 띄우고 정당해지라 대인에 대해서 길하다는 것은 그 자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끊아주고 다스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전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그 367쪽에 유 띄우고 대인지 띄우고 덕이 띄우고 덕 띄우고 지존지 띄우고 정이라 대인의 덕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지존에 바른 자리를 얻은 것이라 시위로 휴 띄우고 고능 띄우고 휴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피하니 그러므로 천하의 막힘을 종식시키는 사람이야 시위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시 띄우고 길이라 이 때문에 길한 거야 자 무 띄우고 기면 이것 때문에 읽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 자리가 없다면 즉 띄우고 소유 띄우고 기도나 비록 그 돈은 갖고 있으나 장 띄우고 하유와 장차 못 사겠나 위치가 없다면 고 띄우고 성인지 띄우고 위를 위지 띄우고 대우라 그러므로 성인이 자리를 갖다가 얻는 것을 그래서 큰 보배를 얻는 것 같다는 거야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성인도 그 자리를 얻압을 펼치는 거야 공자가 그렇게 성인지만도 자리를 모르게 천을 다니면서 주의한 거 아니야 그걸 말한 거야 자 상구 상구는 비가 기울여진 거야 비가 기울여졌으니까 새로운 폐의세가 오는 거야 새로운 세가 또 오는 거죠 자 상구는 경빈이 선비니 선비하고 후이라 자 빛에 간 시대 낙혀왔던 세계가 이제 지울고 있는 거야 허물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막혔으나 후에는 기뻐하는 거야 자 상구를 한번 볼게요 그 전을 한번 볼게요 전을 볼게요 상구는 빛을 띄우고 종료하라 비의 끝이라 물리는 만물의 위치는 거기에 띄우고 필발이라 극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고 띄우고 태극적 띄우고 비하고 그러므로 태의계에 그 통하는 태의계가 극하면 비의어가 되고 비극적 띄우고 테라 비가 극하면 다시 테로 돌아가 그게 바로 세상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거야 태는 좋은 게고 비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 속에 또다시 흥망성서 있으니까 변하겠네요 자 그래서 상구 띄우고 비 띄우고 극이라 상구는 이 비가 막힘이 이미 극해 이미 극해서 고 띄우고 비도 띄우고 경부의 띄우고 변하라 그러므로 비도가 기울여져서 변하고 있는 거야 완전 변하고 있는 거야 자 성극은 비오 먼저 극하다는 것은 비의 상호야 비의 상호야만 말하고 후경은 희라 후에 기울인다는 것은 기쁨에 온다는 거야 기쁨이 비경적 띄우고 태니 비가 기울어지면 태계에 통하는 세상이 오니 다 세상이 통하는 세상이 오니 그러니까 후이라 그래서 기쁨이 온다는 거야 사람은 지극히 곤란을 당하면 그걸 통해 깨달아서 또 통하는 이치를 여는 거지 똑같은 거죠 인간도 그래서 그 다음에 상월 비종적 띄우고 경하느니 비가 끝이 나면 말고 끝에 가면 기울이게 돼서 이게 세상의 이치야 막힌 것이 막혀있는 것이 끝에 이르면 궁적 변이와 변적 통과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궁극 궁극이면 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동적 그는 궁극이야 바로 궁극 자 비용극 변하니 하 띄우고 가장이 어찌 오래 할 수 있겠냐 당구할 수 있는 얘기야 전 전 비동적 띄우고 필경이니 비가 끝까지 가면 반드시 기울어지니 허물어지니 기울 띄우고 장비지 띄우고 어찌 오래도록 막혀있는 이치가 있겠냐 이게 오래도 막혀있겠냐 거기에 띄우고 필반은 반물들이 극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치 띄우고 상여가 이치의 항상 때문이에요 이거는 여쭈어 쓰는 거야 연 띄우고 반이 띄우고 위안하고 그래서 그러나 위태로움을 돌려서 편하게 하고 그러나 위태로움을 돌려서 편하게 하고 또 역란 바꾸려 없다면 역란 위치는 난을 바꿔서 다스리게 하는 것은 필요 띄우고 강량지 띄우고 재띄우고 이후에 있는 거라 이렇게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로운 기원을 열면서 새 세상을 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양강의 강하게 밀어붙이는 강량의 제주가 있은 후에 강력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난세 오늘날 난세는 뭐냐면 강력한 군을 통수로 할 수 있는 힘이 무력의 힘이 있는 사람이 난세를 극복해요 역사에 힘을 갖고 강한 무력을 갖고 혁명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그래야 바꿔지는 거야 세상은 양강의 제주가 있어야만이 이 막힌 세상을 뚫고 세상을 열 수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계속 과학을 과학에서 전부 다 그래요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는 사람 전부 다 강한 무장들 양부장들 그러니까 강한 제주가 있으면 강 이거야 고 띄우고 비지 띄우고 상구적 띄우고 능경이라데 그러므로 비의 상구는 능이 그 비자가 막힌 것을 기울어지게 할 수 있어 다시 말 그걸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 둔지 띄우고 상육적 띄우고 불능 띄우고 변대나 둔깨의 상육은 이 음연 빈깨의 상육은 음연인데 빈깨의 상육은 둔깨 이 둔한 어려운 이 시계인데 이거는 음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려움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야 양이 이 둔깨의 상육은 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완전히 팍 바꾸고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둔깨에서는 이 빈깨는 바로 양기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 가능했고 그러니까 난세 빈깨란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양의 기원을 갖고 밀어붙여서 세상을 뒤에 풀 만한 그런 기계에서만이 가능하다고 마무리한 거죠 지금 현재 빈깨를 네 이렇게 해서 빈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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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